아 연지 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 5,892 130 올해 마주 쪼레비구만 응 기어래겨래 스윗밀레비옵군 젠팩업은 기본적인 60코 다 되어오고 22,000대 그렇구 템 20000이면 거의 뭐 유닛돌질 느낌이긴 하지 아 포스가 높네 어 어 요거는 돌리는 중이구 맥커네이트 피방 도비 블로우노크 음 요정도면은 요정도가 딱 노멀 루시드 파티격 쯤 되지 않나요? 더 되나? 요정도 아닌가요? 그죠? 만드는지 다 얼마 안됐나보네 다 자기가 덜 되어있네 간다 갑니다잉 아 헷갈려 오래간만에 하는거 이거 쉽잖아 데미안이 어렵나? 쉬웠던거 같은데 아 아 오래간만에 하네 추억도는구만 아 아 아 죽었네? 아 허허허 쉴스 마음이 급했다 오케이 인정 인정 아 아 아 우리 아우 확실히 마나가 안차긴 한다 아이고 아 원기역 가까이서 써야 됩니까 왜요 멀리서 맞추는 게 좋습니까 가까이서 맞추는 게 좋습니까 뭐가 좋나요 뭐가 좋은 거예요 원기역 어디서 맞춰 나도 모르지 나 바이퍼 할 때만 해도 무조건 멀리서 맞추는 거였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았지 나 때는 원래 마지막에 원기역이 바로 안 사라졌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맞춰서 원기역을 던지지 나 때는 이렇게 던졌다고 원기역의 중간에서 멈추거든 똑같은 거 아니야 어디서 던지는 비슷할 거 같은데 그렇게 크게 상관인가요 왜 영매가 없냐 생각해보니 아 원래 걸렸다 영매 아 바이퍼의 묘미는 영매인데 영매가 없나보니 영매 따야겠어 바이퍼의 묘미는 뭐니뭐니드 무한영매 아닌데 자버프죠 자버프 인정합니까 아 네네 인정합니다 역시 바이퍼는 무한영매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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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스킬이 허전하네 아 뭐야 벌써 넘어갔어 아이고 기래 벌써 넘어갔다고 어 어 어 음 좀 아 아 아 아 아 으 급한거 아니니까 어차피 한번밖에 못쓴다 지금인가 갑니다이 어깨 오케이 구슬을 우측으로 뽑았는데 프리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거지 잘 넣었어 알차다 아 아 아, 이것도 술신말렙인데 안할 수 없지. 뭐 껴줘야 되냐? 끝인가? 하후? 내 얘기. 끝인거 같은데? 아, 오케이. 아, 이번 해볼 영상은 다음 레벨 250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뽑기는 대포 쏘기로 하고 있으며 선콜이 레벨 250 달성시 그 뒤에 대포 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후원 겸 선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네. 그렇다면은 아, 현재 메카닉 바이퍼 카데나 배틀메이즈 블레스터 2개 불독 와일드헌터 3개 메르세데스 아란 아크 스트라이커 키네시스 윈드브레이크 팔라딘 데몬오벤저 신공이 되겠습니다. 현재 몇 열아홉 캐릭터인가요? 중간 점검 영상이 되겠습니다. 아, 네네. 요 멘트를 하면 아, 윤지님께서 하신 말씀이군요. 아, 네네.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하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